뉴욕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오존스 지수 0.6%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리걸줌입니다. 오늘 뉴욕증시 나스닥 시장의 IPO를 한 기업인데요.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인데요. 공모가는 28달러였는데 시초가는 36달러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5% 넘게 상승하면서 36달러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리걸줌의 CEO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현재 5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에 상장된 또 다른 기업이죠. 디디추싱입니다. 중국판 우버로도 불리는 기업인데요.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서는 규모가 2위인 아주 큰 규모의 기업 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독점 조사 우려의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1%의 상승에 그쳤는데요. CNBC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0년간 미국 최대 IPO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하우에서 오히려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베스 앤 비욘드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예상치는 8센트였는데 실제는 5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높여 잡으면서 주가가 11% 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33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CNBC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베네치안 호텔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마카오에 5개의 리조트와 호텔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와 홍콩 간의 거리 두기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마카오와 홍콩을 오고 가는 여행객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 가깝게 탄력을 받았고 5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버진 갤럭틱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낮은 41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버진 갤럭틱은 민간 우주여행 승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40% 가깝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우주 산업은 변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에는 6% 넘게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2%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ichok 그리고 tela을 팔고 차 Lindsay 영향에 Rey 본자탕 발표된 названием 이 전자폭하는 goosebumps 아니에요 보세요 você